저 총리예요. 그게 지금 어디일까요? 한국일까요? 일본일까요? 일본이에요.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얼마 전에 앵콩 콘서트 잘 끝냈잖아요. 고맙다고 말하려고 지금 늦게 스타크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감기 조심히 하고 계시죠? 감기 걸리지 말고요. 추우신데 항상 따뜻하게 옷 입으시고 항상 이쁘게 하고 다니세요. 여기는 일본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멋진 고민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리세요. 안녕.